7월 16일 원내의 비집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본 통상호복 조치에 대해 중대한 부전, 정보 등의 표현을 쓰면서 아주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저는 지금과 같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대일 강경 대응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정권의 정신 승리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사퇴 해결은 묘원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강대강 대치로 끌고 가는 것은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꽃놀이패가 될 수 있습니다. 거친 설정과 치열한 다툼은 외교라인 또는 각 부처 라인의 전적으로 맡기고 대통령께서는 차분함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외교적 해법을 마련하고 협상력을 가져가기 위해 대통령만큼은 최대한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정부가 여러 가지 방법을 내놓지만 사실상 그 WTO 제소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기간이나 결과나 보면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기업의 경쟁력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일부 조사에 의하면 결국 수출 피해가 270배에 달할 것이다. 일본에 비해서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은 외교 문제의 사법화가 나온 비급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다시 외교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가 제시한 방안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부장한 바가 없다 하는 개방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진지한 제안을 함께 해서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 의존에서 벗어나서 수입처 다변화, 북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산업 경쟁력 강화 어디서 생기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 정부가 유지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 반기업 정책 폐기 없이는 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가 돈을 쏟아 붓는다고 해서 기술이 저절로 개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여건을 정부가 마련해 주어야 됩니다. 저희는 국회에서 지금 환놀이 중심으로 이러한 소주성 폐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당이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조금 이따 임의자 의원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시겠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건을 마련해 주지 않는다 쉽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대일 강경 발언을 자제하고 보다 진지한 제안으로 외교적 해결 방안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산업이 이 같은 위기로부터 앞으로 더욱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정부 여당이 보다 적극적으로 그 개혁에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경제 상황도 녹록지 않은데 지금 보면 대한민국 안보 파탄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당은 국정조사를 받아들이기는 커녕 정경두 장관 해임 결의안 표결조차 못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 내에서도 정경두 장관 교체설이 심치 않게 나오는데도 해임 결의안 표결조차 못하겠다는 것은 오기 중에 오기다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제 여당은 국회의장 중재안도 받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회의장 중재안은 실질적으로 표결은 하게 해라라는 중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재안도 받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맹탕 추경, 총선용 추경, 빚내기 추경 게다가 일본 경제구복을 이유로 하면서 또 판돈 늘리기 추경에 무조건 우리 보고 거수기 노름만 하라고 합니다. 저는 이 여당이 국정책임을 느끼고 있느냐 국정책임의 책임감은 1도 없는 여당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런 와중에 문재인 정권의 전임 정권 보복과 탄압에 절대 충성을 해온 윤석열 후보자 임명을 끝내 강행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의회의 모욕, 의회의 무시, 국민 모욕, 국민 무시의 도를 넘는 행위입니다. 한편 경찰은 또 타겟 줄소 안으로 야당 의원을 협박해 오고 있습니다. 여당은 사실상 면담에 가까운 조사에 응하면서 정권의 야당 탄압을 부추기고 응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협박하고 짓밟아도 새벽이 올 때까지 자유한국당 투쟁합니다.